허그형님 아이디비번호 매체소를 주시구요 허그형님꺼 한번 제가 스피커 와 이게 안붙인다고 와 이거 봐봐요 지금 막 다 돌아가요 와 ㅈㄴ 아깝다 이거 아 이번에는 내가 문에 한번 맡겨보려고 이게 뽑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고 운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의심치 말라가 있습니다 아 제가 몰몰들때문 박스는 아닐까 타이밍이 있고 뽑혔는데 튕겼어요 이게 왜 튕기냐면 동시에 스펙터가 뽑혀 근데 이미 누가 뽑힌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 다음번에 뽑혔기 때문에 그냥 튕기는거야 이게 왜 그런줄 알아? 치장템이 없어서 그래 workout leoster chryphgl le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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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 이번 범인은 이번 범인은 또 누굽니까 범인 누구세요 아 또 집에 가세요 아 또 핀데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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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유튜브 올려야겠다 진짜 이거 아 씨 유튜브 올려야겠다 이거 개빡치네 스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.. 못 이겠어. 와아.. 마지막에 있죠. 와.. 마지막에 위태투전입니다. 7번 튕겨서 멘탈 깨집니다. 와.. 7번 뽑았는데 7번 중에 한 번이 안 뽑히냐.. 어떡해.. 와.. 야 기록이다 기록! 튕긴 것도.. 됐 어.. 와 어떻게 10번이 튕기냐 근데 진짜로 말이에요 이게 있는데 와 내가 진짜 캠 안치게 생겼네 얘들아 세선을 어 다 해볼게 기다린 자에게 북이 온 나이다 아 왜 안 아 또 튕겼어 아 진짜 시프라이드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와 나 진짜 돌겠네 진짜 이거 와 또 튕겼어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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